혜선아 있니? 아유 혜선아! 아유! 오 혜선 씨! 야 혜선아! 아유 정말! 통과를 한 거야!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! 신혜선 씨가 이렇게 너누만 했다! 아유!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이에요?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요? 아예 안 바빠요 안 바빠요? 아유 지금 아까 보니까 밑에 화면 막 지금 뭐 양세종 씨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 막 팬 여러분들이 막 그 뭐 이렇게 완전히 더 큰 인기를 얻고 난 이후와 이전이 뭐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? 어 잠자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일이 많으면 통장 잔고도 많이 써야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? 아무래도 네 그렇죠? 광고가 많이 올랐죠?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너무 쌌어가지고 예전에 너무 쌌어가지고 지금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너무 쌌어가지고 석지 씨 너무 죄송한데 이런 거 자꾸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네? 지금 오늘 그거 보니까 제작 발표인데 네네네 걱정하지 마요 아 네 우린 이런 거 딱 전문이야 딱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이 충분하네 네 너무 반가워서 아니 근데 혜선 씨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답답해 죽겠어요 혜선이하고 둘이만 이렇게 토크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형이 애드립 섞어가지고 어떻게 보여요? 후후 어떻게 보여요? 후훑 아 아눋으 들어가시네 아 compartments 아니 어떻게 보여요? 더워 보이세요? 더욱요 де? 많이 덥긴 한데 대화를 haver 왜 덥을까? 왜 덥 complicado 딱 그렇게 뛰 sizz었어요? 아 지금 모르겠지만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. 쩝쩝쩝쩝. 아. 내가 지켜봤다. 내가 지켜봤다. 벌써 드시실까. 지쳐 보이시는데요. 지쳐 보이시는데요.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. 아니 요즘 좀 즐겨 듣는 뭐 혹시 음악 같은 거 뭐 좀 쓰신 분 있어요? 블랙핑크 혹시 뚜루뚜루 들어요? 아 이거 이거 뚜릇뚜릇뚜릇 아 이거 뚜릇뚜릇뚜릇 아 이거 어떻게 해 뚜릇뚜릇뚜릇 아 이거 그런거 하지마 채통을 지켜 그런거 하지마 채통이 없는데 배우는 여배우는 자기 이미지를 잡아가야 돼요 네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냐아냐 뚜륍뚜루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지마세요 이거 안되세요 진짜 되게 간단한데 해보세요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구나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뚜릇뚜루 뚜릇 뚜릇뚜루 뚜릇뚜루 바빠 보이세요? 바빠 보이세요? 바빠 보이세요? 바빠 보이세요? 재석 씨가? 승리하셨습니다. 고마워요, 재석 씨.